오늘 기도 어머니에 왔는데, 저한테 얘기하는거에요. 비가 좀 왔는데,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았어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일주일, 열흘로 와야 될 것 같아요. 6월이 마지막이니까, 원래 7월, 8월에 옛날에는 홍수가 왔거든요. 비가 장마가 왔거든요. 그걸 생각하면 많이 와도 되는 것 같고, 뒤로 날짜를 맞추는 것 보다 앞으로 맞추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세월이 많이 변동이 생겨가지고, 저 하늘 보이시죠? 구름이 오늘 좀 어두워요. 비가 저쪽에서 없고, 구름 이쪽으로 인도가 가면, 이쪽으로 가면, 태평양인데 좀 멀어요. 여기는 한국, 코리아, 사우스코리아. 그래서, 비가 와야되요. 지금 비가 오다 말리니까, 이렇게 잘살한 벌레들이 왔어요. 활동을 해요. 활동을 하세요. 그래서 우리 더 가렵고, 나뭇잎 같은 것들이 더 상해요. 그리고 아줌마는 내 뒤통 안그렸대요. 아, 여기 뒤통이 왜 돼요?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